We are the K-POP Unboxer. We'll give you quick and detailed information. If you want more about K-POP, sub and like our channel. 안녕! 오늘은 강다니의 컴백 앨범 언박싱 하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비싼 문 지금은 낮이니까 새로 할게. 까주세요. 자, 엠보싱을 열어볼까요? 간단히 오랜만에 들어와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을지 뭐 생각됩니다. 짠! 이렇게 짠! 오! 간단해! 스티커 그 다음에 공방색 이에요! 좋습니다. 스티커 그럼 이리와 스티커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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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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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? 이거 KD가 나가네 다가졌습니다 저거?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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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계속 그리니 여기 위에 찍어내? 그런 것 같다 끝이고 여기 보니까 응 지도인가? 그냥 하늘라니? 응 응 응